오늘은 우동면 집에서 만들기, 소금물과 숙성의 역할과 보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동면을 집에서 만들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그 과정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의 역할이 무엇인지,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숙성이 필요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단순히 따라 만들기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면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우동면을 만들 때 핵심이 되는 소금물과 숙성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동면 만들기 소금물이 우동 반죽에 주는 다양한 효능과 쫄깃한 면발을 위한 필수 요소 안정성 소금물은 중력분의 글루텐을 강화해 반죽이 처지거나 흐물거리지 않게 합니다. 건조방지 소금물은 흡수성이 있어 반죽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며, 특히 겉면을 만들 때 효과적입니다. 보존성 향상 소금물은 밀가루 속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반죽이 과도하게 발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방부 효과가 있어 냉장 및 냉동 보관이 가능합니다. 조리 시간 단축 소금이 포함된 우동은 삶을 때 녹아 나와 물이 반죽 속으로 빨리 스며들어 보통은 짧은 시간 안에 부드럽게 익습니다. 풍미와 식감 향상 소금물은 우동의 탄력을 더해주고, 적당한 짠맛을 부여하여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소금물이 우동 반죽에 주는 다양한 효능은 쫄깃한 면발을 만드는데 필수적이며, 반죽을 숙성시키는 과정 또한 우동의 맛과 질감을 한층 향상시킵니다. 숙성을 통해 반죽의 긴장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최상의 우동면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동 반죽의 중요성과 집에서 만드는 방법, 소금의 역할과 보관팀, 숙성의 포인트는 반죽을 치댈 때 가해진 힘으로 인한 반죽의 변형된 상태를 완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밀가루에 소금물을 넣고 섞으면 반죽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반죽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음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숙성을 하며 이러한 이유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집에서 우동면 만들기는 누워서 떡 먹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반죽 후 숙성을 통해 반죽의 탄력성이 증가하고 펴고, 또 숙성시키는 과정으로 점성이 생겨 부드럽고 폭신한 식감이 됩니다. 처음 밀가루를 반죽할 때의 소금향과 물의 양이 숙성 시간에 영향을 미쳐 글루텐 형성을 촉진하고, 시간이 주어지면 수분을 반죽 전체에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금과 숙성의 역할을 이해하면 우동면 만들기가 한층 쉬워지며, 이제 남은 우동면을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드세요. 우동면 보관 방법, 남은 면을 어떻게 할까요? 한 번에 많은 양의 우동을 만들었다면 남은 면을 어떻게 보관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죽 상태로 놔둘지, 생면으로 보관할지, 아니면 삶은 상태가 좋을지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죽 상태로 보관 냉장 반죽을 덩어리 상태로 냉장하면 매우 단단해짐으로, 야채실처럼 온도가 높은 곳이나 밀폐용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방법 상온으로 되돌린 후 반죽을 펴야 하며, 2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생면으로 보관 냉장 밀폐용기에 넣어 최대 일주일 보관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상태로 보관 삶은 면은 보관을 권장하지 않지만, 국수를 먹다 남겼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수분을 완전히 빼고 밀폐용기에 넣어 1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희우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냉동 보관 생면 생면은 냉동하면 약 2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재면한 상태의 생면을 1인 분약 180g씩 나누어 랩으로 싸고, 공기를 최대한 뺀 후 지퍼백 같은 밀폐 가능한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하세요. 삶은 면 집에서 우동면을 삶아 냉동 보관할 경우, 시판 냉동 우동과는 맛과 식감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시판 제품은 급속 냉동되어 쫄깃한 상태로 먹을 수 있지만, 집에서는 냉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하면 급속 냉동기가 있는 집에서만 삶아 냉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냉동 우동 익히는 방법 조리방법 얼린 생우동은 끓는 물에 넣어 익힙니다. 물은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180g의 냉동면이라면 약 3리터의 물이 이상적입니다. 삶는 시간 끓는 물에 면을 넣으면 바로 풀림으로, 물이 다시 끓기 시작한 후 생면과 같은 시간 동안 살습니다. 일반적으로 3 정도로 잘랐다면 10분에서 1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면의 두께에 따라 조정하시고 항상 삶은 면을 한 개 시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에 미끈거리는 것 없이 잘 헹궈 맛있게 즐겨주세요. 집에서 우동면을 만드는 것은 소금물과 숙성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소금물은 반죽의 안정성, 탄력성, 보존성을 향상시키고, 숙성 과정은 반죽의 긴장을 완화하여 작업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배운 소금물과 숙성의 역할과 보관 방법은 앞으로의 면, 요리 역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며 즐거운 면식 생활을 경험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